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2022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대비 전체 참가 기업은 크게 줄었는데, 우리 기업들의 참여는 역대급 규모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2022 행사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되는 행사를 앞두고 막바지 전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2,2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코로나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국내 기업의 올해 CES 참여 규모는 역대급 입니다. 2년 전보다 약 30% 늘어난 500여 개사가 참가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자사 신제품과 신기술을 알릴 기회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에 반색한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매년 CES를 빛내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도 주인공 자리를 맡았습니다. 신개념 가전부터 진화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선보여 전 세계 관람객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TV 분야에서 두 기업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해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물이 움직이는 새로운 생태계와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등을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비전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CES에 참여하는 두산그룹은 수소 비즈니스와 수소 활용 기술 등을 공개하며, SK그룹 역시 탄소중립을 주재로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반도체에서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의 활약도 기대를 모읍니다. 올해 CES의 출사표를 던진 국내 스타트업은 총 292곳으로 5년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려견의 비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갖춘 펜나우와 각종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전자약을 개발하는 뉴 아인 등이 국산 기술역을 뽐냅니다. 정부 주도의 육성 전략에 힘입어 전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국내 스타트업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 노력에 힘입어 이번 CES 전시회에 코트라가 지원하는 기업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이 크게 참가가 늘었습니다. 최근 많은 해외 바이오와 투자가들이 기술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CES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